2주 연속 목요일에 시작하는 은밀한 개인교습 시즌2 포니 짱짱걸 셌고 어떤 새끼야 어떤 새끼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어 왜 어디 갔지? 포니 포니! 그런데 어떻게 롤을 이렇게 잘 하겠어요? 포니를 봐서 그런 거예요 욕을 섞지 말고 상대가 욕을 하게 만드세요 아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죽었는데요? 이득이죠? 이득이요? 이득이요 그냥 이득도 아닐지 이게 개이득이죠? 아지요 이것이 저의 클래스에요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스래쉬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원거리 공격이고 그래서 제가 아까 AD15를 가져왔어요 거기에 이제 용약까지 하면 초반 공략에 83이 나와요 우와 제발! 어? 이거 안 관린 거? 드롤이요 이거 편집해주세요 마지막 한 대 오 이거는 잘생겼어 죽어 죽어냈 죽어 죽어냈 땅마라서 뽑아 됐어 안녕히 계세요 나이스게임TV